야간 공연 시작합니다. 차렷 정성스럽게 간세운 보사 할렐루야 그렇네 끌어주시오 오랜만에 듣죠? 이미자 선생님 노래 손방 선생님 박수치면서 천천히 시작해봅시다 그 외장과 피곤치는 석마늘에 철새가 젖어 젖어 철새가 젖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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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하는 그 이름을 착각한 minions 사람들을 파오 가짓 하게 되마오 사람은 항상 인사성이 밝고 예의가 발라야 하는 일이라 중간 박수 한번 땡겨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